여러분 이제 그동안 3구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분석 작업을 상당시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오던 제야 전문가가 이제 거의 주말 정도가 되면은 경상남도를 끝으로 해가지고 전국의 지자체 차원에서 사전투표의 표이동 현상을 다 확인하고 종합결과를 발표하겠다 그런 내용을 오늘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알려왔는데 놀라운 것은 경상북도만 조작이 없었던 거 있죠 제야 전문가도 놀라고 저도 놀랬습니다 전국을 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부정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확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함은 좀 편하지 않게 그렇게 조작을 한 흔적들이 모든 지역에서 다 찾아냈는데 전남 그 이후에 이제 제주 자치시까지 그런데 이번에 경북을 분석해 보니까 경북을 분석해 보니까 경북에는 손을 안 댄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그거는 2017년 문재인 후보가 등장했던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유일한 경우입니다 2020년 4.15 총선 대천남 전북 광주에 일부 지역에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하게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은 것이 3구 대통령 선거 경상북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분석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 내린 그 컨멘트는 제가 오늘 이메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을 공개하는 것을 그냥 깜빡 잊었는데 이것이 바로 유시민 씨가 3구 대통령 선거 이전에 1%의 아슬아슬한 차이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내용에 상당히 일치하는 그런 결과다 이것이 이제 제야 전문가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편하지 않게 덜키지 않게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으로 이번 계획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는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한 번 방송을 드렸지만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제가 여러분들 내놓은 예측지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 정도를 만진 것 같다 선관위는 이재명이 사전투표에서 55% 윤석열이 45%로 이렇게 이재명이 사전투표에서 이겼다고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는 물론이고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사전투표에서 오히려 이재명이 이긴 거 아닙니까 서울도 이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거가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이 압승을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압승한 지역이 몇 군데 나온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이 추정치를 발표하거든 그러니까 추정치가 326만 표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실질적으로 승리한 약 25만 표를 다하게 되면 최소 351만 표 격차를 윤석열 후보가 3구 대통령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총 득표율 기준으로 0.73%가 아니고 10.30%다 이렇게 제가 추정치를 발표한 겁니다 바로 며칠 사이에 맹주성 한양대 기계공학과 명예교수님께서 발표한 것은 329만 표 차이로 그래서 플러스 8.5% 윤석열 마이너스 8.5% 그렇게 329만 표 정도의 차이로 발표된 것 같다 이 내용은 거시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3구 대통령 사이에 대통령 선거의 조작규모를 추정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제야 전문가가 뭘 시작했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의 모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밑으로부터 조작규모를 추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는 전남까지만 나와 있는데 제주자치시가 빠졌습니다 여기는 뭐가 빠졌습니까 경기도가 빠져 있고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후보 간 득표수 이동 추정치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1.29%에 해당하는 표를 빼앗고 심상정 후보와 함께는 0.66%를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넘긴 거죠 그래서 선관위는 서울 지역에서 이재명이 19만 1412표로 승리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추정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54만 5061표를 승리한 사전투표를 선관위가 19만 1412표로 승리했다고 이재명이 승리했다고 발표한 거죠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진 거죠 인천에서는 이재명이 6만 8,450표 차이로 사전투표에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추정을 해보니까 11만 941표 차이로 윤석열이 승리한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서울에서도 윤석열이 패배하고 인천에서도 패배하고 서울에서 패배하고 인천에서 패배하고 대전에서 패배하고 광주에서 패배하고 전북에서 패배하고 전남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패배한 것은 광주 전남 전북 제외하고는 모두 다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도 압승한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모든 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대승을 했는데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이겼다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교차투표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이 되지 않는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의심을 갖고 제야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이 표가 이동한 것을 찾아내고 표 이동한 것을 표가 이동되지 않는 원래 상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여러분들 만든 다음에 추정치를 구하는 것이 이게 진짜 득표수 차이가 나온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뭡니까 사전투표 아니고 당일투표까지 합쳐서 총득표수 기준으로 여러분들 계산해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는 70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경기에서는 57만 표 차이 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5만 표 차이로 윤석열이 0.73%로 승리한 대통령이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선됐으니까 끝이 아니고 이런 불이함을 밝히라고 대통령을 시켜준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의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또 어디서 많이 느끼는 거 아니까 공병호 tv가 내보내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들은 철두철명히 통제를 하거든요 그럼 누가 통제를 하겠습니까 사기업이 자발조를 할 일은 만무하다는 이야기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명령이나 지시나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그냥 덮을 모양이구나 그래서 김흥국 씨를 여러분들 선거운동을 도왔기 때문에 당선인이 되고 난 다음에 김흥국 씨를 대통령실에서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보고 싶은 방송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잖아요 김흥국 씨한테 그리고 김흥국 씨 나와 기자들에게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보고 싶은 방송을 마음껏 보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대반했죠 국민이 보고 싶은 방송을 못 보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이제 경상남도만 두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제야전문가가 경상북도를 분석해 보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겁니다 쇼킹한 뉴스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경상북도에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294만 표로 든네요 사전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325만 표로 든네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이 경상북도가 마지막으로 분석된 겁니다 제주 세종시도 세종시도 이걸 보시죠 이걸 보시게 되면 인천에서도 사전투표에 윤석열이 패배했고 광주광역시는 물론이고 경기도에서 패배했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패배했고 제주시 세종시에서도 패배를 했네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제야점과 추정시를 구해봤습니다 추정시를 보니까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 세종시 외에는 사전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패배한 데가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딱 비교를 해보면 이겁니다 표를 비교해 보시면 되죠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관위는 294만 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여기서 사전투표가 조작된 것을 다 수정하고 나니까 258만 표밖에 못 얻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관위 발표는 325만 표를 서울특별시에서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고 나니까 325만 표가 아니고 359만 표를 얻었다는 이야기죠 부산 광역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83만 표를 얻었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사전투표 조작을 다 원위치 시키고 나니까 74만 9천 표밖에 못 얻었다는 겁니다 부산 광역시의 3구 대통령성 사전투표에서 윤석열이 127만 표를 얻었다고 말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34만 표를 얻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표차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제주 세종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34만 2천 표를 얻어서 윤석열을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이재명이 33만 2천 표를 얻은 게 아니고 30만 5천 표밖에 못 얻었는데 표를 더해줘서 34만 2천 표를 만들어준 거죠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랍니다 왼쪽이 국힘당의 윤석열이 선거관리위원회는 27만 4천 5백 5표를 제주 및 세종시에서 얻었다고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고 나니까 29만 9천 4백 32표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경상북도를 보시게 되면 조작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재명 선관위 발표 41만 8천 371표 이재명 제야전문과 추정치 41만 8천 356표 국힘당의 윤석열 경상북도 127만 8천 9백 22표 제야전문과 추정치 127만 8천 8백 93표 전혀 손을 안 댄 겁니다 내일 이걸 한 번 더 다시 정밀 분석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모두 다 손을 댔는데 경상북도를 손을 안 댄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경상북도 손을 댔으면 윤석열이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 만만했다는 겁니다 표나지 않게 들통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전국을 조작했는데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사전투표에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전혀 조작을 안 한 겁니다 경상북도의 사전투표에 신의 한 수였죠 신의 한 수가 이런데 발생한 겁니다 경상북도 조작을 했으면 분명히 이겼을 건데 그만큼 확신을 했는 모양이에요 승리할 걸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세종시 여기는 경상 제주 세종시가 안 나와있네 이렇게 된 거죠 이 문제는 한 번 더 여러분들 조금 더 정밀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조작공화국입니다 대한조작공화국 이렇게 불이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걸 자식들 앞날과 우리들의 이런 노후를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 선대가 그 피와 눈물과 땀을 가지고 의회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통해서 이 정도 봤으면 저거나 따나 짐승이 아니면 이런 짓을 했어도 안 되고 이런 짓을 인지한 상태에서 덮어서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짓을 했어도 안 되고 이런 짓을 인지한 상태에서 덮어서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말이 되는 짓거리를 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미스터리는 어떻게 이들이 3구 대통령 선거에 경상북도만 사전투표 조작을 안 했을까 아주 미스터리네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내일 한 번 더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친문검사로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어가지고 깃발을 날렸던 신성식 씨가 채널A 기자하고 한동훈 씨가 유시민 씨를 신라젠 주가 조작품으로 몰기 위해서 공모를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여러분들 거짓이었고 그 거짓 정보를 검사장급에 해당하는 신성식 씨가 제공했다는 것이 오늘 보도로서 알려졌지 않습니까 세월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악인들이 이를 추진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정교한 계획대로 모든 것이 감춰지고 은밀한 곳으로 다 숨겨질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신성식 씨가 여러분들 단제의 대상이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또 유동주 씨의 입을 통해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이 백일하의 이름 드러난 것을 보면서 선거부정을 덮기 위해서 부역하는 사람들도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마치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모든 것을 은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들은 역사적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 역사적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선거 사기를 저지른 주범들도 엄청나게 사악한 인간들이지만 국가를 뭡니까 체제를 전복시키는 내란제를 범한 그 부정선거 선거 사기를 인지한 상태에서도 그것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덮거나 은폐하거나 이런 자들도 거의 동급의 뭡니까 악한 자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우쳐야 될 겁니다 반드시 사실과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고 왜 밝혀지느냐 지금 유동규 씨의 사건도 보면 결국 정거물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산더미 같은 정거물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 정거물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고 거기다 당일 투표 득표수를 더해 가지고 총득표수를 만든 것이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총득표수와 사전투표 득표수는 절대로 뭐가 발견돼서는 안 됩니까 규칙이나 패턴이 발견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규칙이나 패턴이 발견된다는 것은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제야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발각이 된 겁니다 발견이 된 거 아니에요 발각이 된 겁니다 그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야무지게 전산조작을 하더라도 돼지와 개들은 절대 모를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덮을 겁니까 이걸 덮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덮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들이 집권했으면 덮을 수 있겠죠 유튜브 채널도 다 이런 폐쇄해버리고 그냥 고발해 가지고 뭡니까 검사들이 다 자기 편이니까 범죄 만들고 여러분들 재판부에 넘기면 또 완전히 뭡니까 장악된 판사들이 판결 내리게 되면 그럼 꼼짝없이 간방 가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게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의와 부정의 대결이고 생과 사의 대결이고 빛과 어둠의 대결이기 때문에 반드시 빛이 승리하고 선이 승리하고 의인이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합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뭐죠 사기꾼하고 협작꾼하고 공작꾼하고 거짓말쟁이하고 도둑놈들하고 그놈들이 다 승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역사가 그렇습니까 독재자는 다 허물어졌고 거짓말한 것은 다 밝혀졌고 뇌물 먹은 뇌는 다 이런 수갑 찾고 그게 이런 역사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열렬한 그런 성원을 보내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의 생사와 좀망과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본인이 인지한 상태대로 이 선거 사기 문제를 다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